또 죽었어? 이것도 뭐야? 아니 또 죽었어? 아니 왜 버튼이 같은 살리는 버튼이라 이게 와 미치겠다 미치겠어 야 미치겠어 생쇼를 하고 있어 지금 생쇼하고 있어 지금 최후의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뭐야 왜 죽었어 동료 어떻게 살리지 동료 살리는걸 모르는데 이건 아닌데 디코이 레벨 적을 유인하는건데 그냥 살아났나 아씨 나 처음이야 동료 살리는걸 몰라요 내가 근데 그런게 없어 보니까 요새 시설 디코이 레벨 자동포탑 수리에 없어요 뭔가 있을거 같긴 한데 아 화편수르단 좋지 야 포탑 있을때도 못갰는데 이걸? 포탑 못사 지금 돈 안대 15,000원 안대 와 와아 야 이거 뭔가 지금 있다 있어 엄청난 자식이 있네 지금 좀 라인을 왼쪽에서 싸워야겠어요 포탑 못사여 돈없어 15,000원 안대 진짜 안죽니다 진짜 안죽니다 아직도 안죽었어 오 미친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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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뜨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케이 아니 아직 희망이 있나? 아직 희망이 있나? 오케이 오케이 다운 아직 희망이 있나? 오케이 다운 아직 희망이 있나? 잠깐만 가디언 집중공격해 아까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데 아직 희망이 있나? 아까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데 어? 아아 스나가 있네 그래 아까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니까 저 스나가 있고 없고 차이였나? 스나 따야됩니다 그냥 한 번에 눕는거 뭐 있는거야 그냥 한 번에 눕는거 뭐 있는거야 자 스나가 있어요 스나 스나를 잡아야되는데 총알이 없다 어? 포탑? 그래 여기가 나오려나? 그래 여기가 나오려나? 아 섣부르게 지금 총알을 못사겠어 됐어 아 다 죽였네 어? 어? 세명 남았어 아 미친 한명 나갔어 이거 세명에서 어떻게 해 이거를 에이 에이 야 왜 좋았는데 나가냐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아 붐샷 붐샷 좋지 아 잠깐만 이거 뽑아가 이거 장전하고 어? 벌써 시작해? 잠깐만 18000원 야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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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다섯명이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아 어어 어어 아 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난이 난다 지금 들어온다 이제 얘들 으 으 총알 없어 총알 가서 사와야겠다 뭐야 이거 아 여기서 이게 이게 지금 포탑 레벨이 아 포탑 야 포탑 개망하고 있었네 더 왔다 여기 더 왔어 이리와 포탑 완전 싹망하고 있었네 야 잠깐만 있어봐 간다 어쨌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네 온다 저기 우리 팀 기가 막히게 또 칼질은 잘하네 기가 막히게 저 누나 누구냐 어 저 누나 어떤 몬넥이야 어 저 쿠마누나야 어 잠깐만 우리 쿠마누나 죽었어 아이 미친 쿠마누나 죽었어 쿠마누나 아 이것도 쿠마누나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치 아이고 이리와 제발 야 뭐 먼저 살려야되지 않겠니 어 그래 이렇게 살렸다면 잘했다 어이 미친 하나씩 해먹었니 해먹었니? 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잘 해먹었다 야 깼네 와 이거 3명에서 깰 수 있을까? 이걸 3명에서 깰 수 있을까? 계속 가긴 갑니다 37레벨까지 왔어요 솔직히 걔 에바고 에바긴 합니다 지금 씹 에바에요 씹 에바긴 한데 씹하게 에바긴 한데요 우리 수리해주는 애가 나간거 아니야 근데? 수리해주는 병가가 따로 있거든 걔가 나간거면 죽음이야 매 판마다 15,000원 주고 사야돼 어 수리 병가 나가 아 자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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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여 수리 아주머니 수리여 아 아줌마 왜 수리를 안해줘 나 아까 아주머니 수리 많이 해줬는데 뭐야 이씨 야 잠깐만 이거 완전 간다 그냥 아아 저기서 어마무시한건 쏘네 지금 어떤 자식이 저거 저 자식이네 저거 잠시만 내가 붐샥 가야돼 저건데가 저기까지 안가는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잘 아우 뭐야 올라왔네 어? 어 야 38차는 어려워 보인다 38차 슬슬 이제 슬슬 3명의 한개가 보이기 시작했다 얘네도 납작같이 간다 납작같이 하네 어 게임 아 무기 초기화됐네 붐샷도 없어 이제 이렇게 된다면 진짜 좋지않아 진짜 좋지않아 진짜 좋지않아 여기있지말고 여기있자 제조기 업그레이드 2화조기 레벨 3? 설마 이걸? 설마 이걸? 초코보 쏜다 이거 아 못쌌네 쟤 쐈다 이거 아 못쌌네 쟤 어 잠깐만 내가 간다 야 뭐하냐 아이고 이런 어 우리팀 지금 갈린줄 알았네 얘들아 여기 이제 좀 알았겠지? 얘네들도 이제 알았을거야 여기 붐샷 비슷한거 머시기가 오거든요 저기가 저자리가 한발 갈수있는 자리야 사실 저거 가면 안돼 저것도 뭐야 해볼까 다운다 오케이 그렇지 헤드샷 최선을 다하고있어 지금 아주 우리팀 아주 이뻐 지금 개쩔어 어 어 얜 어 그렇지 나이스다 야 나이스야 깨나요 반 죽였어요 반 죽였어 어 거의 다 잡아가네요 보스 몰라 일단 38 쉽진 않은 아는데 널 왜 내려갔니 왜 거기 내려갔어 어 왜 내가 우와 아 저놈 하나 땜에 아 이걸 왜 밑을 내려갔냐 얘는 이게 뭔가 사주는게 있네 이게 뭔가 있어 뭔가 팀원을 사주는게 있는데 뭘까 나 그건 모르겠어 팀원 사주는 키가 뭐 있는거 같은데 저거 자 여기서 가장 좋은거는 최대한 내가 안 돕는거야 그냥 음 그거는 언제나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이런게임에서는 안죽으면 돼요 디펜스에선 안 뚫리면 돼 안 뚫리려면 안죽는거지 뭐 그렇지 뭐지 어 여기 왔네 뒤에서 걸어왔네 혼잔가 이거 다 깼는데 이거 다 깼는데 이거 다 깼는데 아 아 아 얘가 무기가 별로 안세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애들 애진다 애정 야야야야야 버티면 살아나긴 합니다 버티면 살아나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살아나긴 해요 야 한명 남았네 상대 상대 야 제가 한명이야 한명 일대일 됐어 일대일 일대일 됐어 하하 어 아 아 총알도 없나보다 근데 얘네 고생해야돼 어 얘가 나갔나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한번 이렇게 잘 깨다가 아래 구하러 가다가 너 죽은거 아냐 시간 끄는거 같네 살아나라고 지금 와서 보는 시청자들이 이게 뭐냐고 하겠다 지금 어 보스인가요? 이러겠는데 한명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아 애졌다 야 깼어요 가자 셋이서라도 가자 셋이서라도 가 팀원은 살리는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것만 알면 진짜 아니면 팀원 살리는게 활성화되는 그런 퍽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거에 레벨이 있는거지 먹어버렸네 내 자리는 딱 여기야 내 자리는 딱 여기고 저거 자 39레벨 갑니다 저거 저거 저기 제일 무서워 뭐야 아 저기서부터 쏘는 자식 있네 저거 여보세요 얘들아 그 자리가 안좋다니까 그 자리가 안좋아요 님들 거기 아니야 아 어 힘차게 뛰어오는거 무서워 어 토쿠보우다 아아 한대 맞아버렸네 토쿠보 한 대 맞으면 죽는구나 자 물량 지금 좀 줄이긴 했다 와 토쿠보 미처 3분의 2 남았어 그치 저 살았다 저거 어디어디 나 간다 나 간다 살렸냐? 쟤 나밖에 없고 이런거 아니지? 잠 안아 오 아 아 이거 내가 욕심냈어 아 이거 내가 욕심냈어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제가 좀 욕심을 냈네요 이건 내가 욕심냈어 아 조금 너무 욕심냈어 이제 갈어야 그 옆에 놔두면 안되지 어 잘합니다 아 한명 가구요 자 나머지 동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어 살려주고 자 그리고 왼쪽 막아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카무이네 아이디가 카무이야 어 나루토춘가 파이어 뭐냐 피어 피어 피어스 자 지금 이래저래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거 아닐까? 군번줄을 먹고 저기 제조기에 가면은 살릴 수 있는거 아닐까? 왠지 그런 느낌인데 군번줄을 먹고 제조기 그러네 아 나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어떻게 하면 우리팀 살릴 수 있는지 알아서 자 이제 물량 3분의 1 남았어요 오우 쉣 아 이건 뭐야 이거 야 너 무조건 한방이야 무슨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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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 우리팀 죽었어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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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번줄 갖고 갈게 내가 군번줄 갔다가 어 뭐야 이거 와아아아 샷건 맞았어 와아아아 이거 다 깨는데 이거 그래 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얘들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팀 나갈까봐 무섭다 이제 우리팀 나갈까봐 무서워 아 잠깐만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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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 사라졌네요 저거는 교환이 아니라 추가로 두는 거였는데 실수샷 오케이 점점 근데 이상하게 상황은 더 안좋아지는데 좋아 지금 어 이게 다시 한다 그래서 제조기 포인트가 다시 초기화되면 되는게 아니거든요 썼던거는 그대로 끝나는건데 잠깐만 잘해주고있어요 아주 지금 없는 제조기 포인트로 아주 잘해주고있어 어우 체낙과 좀 이런데로 싸워야겠다 어? 아니 요기왔는데 왜 이렇게 한방에 죽지? 여기라인이 무너뜨리긴 해야돼 지금 아 나이스 컷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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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그치 산거 아니냐 이거? 아 죽었구요 어? 아 살렸구요 이쯤 되면 그냥 지구 멸망했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센데 이거 인간이 이길 수 있겠어? 얘네들 살라그래 더 지구를 잘 이끌거 같애 얘네들은 뭔가 자연재해도 살아남을 거 같고 더 면역체계도 훌륭할 거 같고 그냥 이쯤 이쯤 돼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지구를 넘겨주면 안될까? 내가 갈게 어 그게 나을거 같애 어 그게 나을거 같애 어후 어후 으으으으읍 와 여긴 뭐야 이게 나 죽는다 이거 백퍼나 죽는다 이거 저거 완전 여기 스나가 여기 대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와아..이거 뭐야아 아니 뭐..너무 쎄 이거 뭐 쩌려고 고기방패로 쓰는거 봐 와 두뇌플레이 애정 야 훌륭하다 훌륭해 어쩜.. 이제 어떡해 아 이쯤 되면 이제 애들 슬슬 멘탈 나갈 때가 돼가지고 나가겠는데 게임 잘해보자 애들아 제발 부탁한다 나가지 말자 우리 아 한명 나갔어요 아..여기까진가 아 둘다 나가버리네 아쉽네요 이거 다섯명이서 했으면 이겼을텐데 이탈자가 있는 바람에 세명으로 그래도 깨어왔는데 38레벨까지 성공한거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어소버 호드모드하구요 다음에 더 새로운 문을 찾아오겠습니다 어..멤버들하고 할수도 있으니까 또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